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고 환경이 급박해서 행동을 먼저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이해되게 설명해 줄 틈이 없어 바로 행동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에 대해 물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행동부터 하고 나중에 묻고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될 때까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 딜레마네. 상급자가 하급자를 시킬 때 선조치 후 보고하라 이렇게 하면 이걸 정확하게 그 말을 하는 걸 녹음을 해놓으십시오. 그래 놓고 정확하게 그렇게 하라. 하면 선조치해갖고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선조치할 수 있게끔 부하들을 가리키고 이끌고 어느 정도 수준을 못 만들어 놓고 선조치하고 후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잘못되어 오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우의 사람이 제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빨리 여기서 처벌을 받겠죠. 왜? 그렇게 시킨 사람이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고 일이 바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4대 3대 3으로 이리 섞여가 있는데 낮은 질량의 것은 어차피 선조치가 되는 것이고 조금 우의 중간 것이 보고하고 해야 되냐 선조치해야 되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우의 30%는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해서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 3대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이 자연의 운행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30%는 저절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오는 것이다. 환경 자체가. 그러나 40%는 요시 네가 노력을 했어야지만 선조치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70%는 너한테 선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실력 없는 자가 이런 환경을 만나서 선조치를 하면 잘못되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내가 가춤이 모지라면서 선조치를 70%까지 했다. 이러면 요 40%는 내한테 달리가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실력 모지라는 자리에서 요걸 처리하면 여기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요 체금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조치라는 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 질문은 내한테 지금 한 겁니다. 요런 것들이 그러면 70%는 원래가 우에 보고하기 전에 내가 처리하고 나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력 갖춘 자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력 없는 자들을 거기에다가 놓아놨다면 이거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려워지게 돼 있다. 요런 거죠. 30%는 선조치가 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위사람이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조치하게끔 어떤 일이 오고 있는 게 아니다. 시간까지 돼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선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리 의논하고 위에서 보고를 받아서 해야만 되는 것은 30%를 이야기하고 아래의 70%는 선조치할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로 어떤 일도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다. 요런 것들이 교육이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부작용도 일어나고 이것이 바르게 가는 것도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선조치는 70% 후 보고가 되는 것이고 선 보고해서 가닥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은 30%가 분명히 이거는 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요런 것. 요런 것들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것들 지금 질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은 아래 사람이 다 하고 우의 사람은 점검을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정만 하고 자기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아래 사람을 자꾸 뭐라 하니까 아래 사람들이 가다가 가다가 위 사람을 깜보고 위 사람이 위 사람으로 보이지도 안 하고 또 혼나고나 밖에 와서 이렇게 서류를 갖다 떼기 치고 이래 성을 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성 나거든요. 내가 잘못된 부분 가지고 내를 뭐라 하는 것은 성이 그리 안 나요. 지가 할 일을 내한테 몇 끼 놔놓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못됐다고 뭐라 하니까 성 나는 거예요. 사람이 성 날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이것이 지금 위 사람이 할 거를 내한테 보고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가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지금 뭔가가 우리가 바르게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것도 연구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서 이런 것들을 바른 것들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네.